당신이 자기 아멘에 쓰인다. 당신이 자기 아멘에 쓰인다. 당신이 자기 아멘에 쓰인다. 당신 그 친구가 하는 사람이 많아. 아... 나... 화요일까지 쉬어, 이 섬시단. 형, 저게. 아니? 응. 나 에이코트 카메라 찍고 있어 형 어디야? 또 왔다는 듯이 말하려고 나 왜 찾아라? 왜 그래? 몇 살이인데? 나랑 갑이라고? 뭐라 그래? 다 먹으러 가고 있어 아 좋다 장난해 지금? 커피를 어떻게 사? 형이 어디 있는 줄 알고 형 형 커피는 왜? 네 만 원이면 땡큐고 나 오늘 밤샘 PC 할 거야 응 근데 내가 내가 지금 움직일 수가 있어야 말이지 우리 풀로 해 나 이틀 동안 죽는 줄 알았어 보려고 원래 돌아가면서 찍는 건데 갑자기 편집하는 걸 생겨가지고 동영상 편집하는 게 그래서 다 혼자야 지금 카메라 내가 지금 앉아있어 아 보내줘 오 오 흠 흠 흠 괜히 이겼다 아 여기 지금 폐 땄어 흠 흠 어 우리도 아침까지만 해도 비 계속 왔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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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고 나 파마하고 3일 이틀인가? 3일 이따 해양 스포츠 갔다가 머리 다 풀리고 또 한 3일 쉬었다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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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일 쉬었다가 염색을 했는데 다 풀렸어 망했어? 어 A 코트 또 심판 뒤에 시즌 중 다 브라지 캬 염색 염색 감사합니다.